안녕하세요. 청소하다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깨재재한데 양해해 주시고 격물치지라는 말이 있죠. 사물의 이치를 궁극적인 것까지 추구에 들어간다. 그 우리 옛날에 쓰던 표현인데 사물의 이치를 궁극적으로 탐구에 들어가는데 이 궁극적인 지점에 무엇이 있을까요?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가면 이치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에 뭐냐면 그 이치를 아는 나가 등장하는 거라. 그게 바로 자기 영혼이지. 그래서 격물치지의 것은 자기 영혼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분야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가지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어떤 대상을 알려고 애쓰다가 한계까지 이루고 난다 하면 딱 등장하는 의문이 있죠. 이것을 연구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자연적으로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격물치지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렇게 자기 영혼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술이나 학문이나 어떤 기능이나 보면 아주 달인 대가 천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존재들 보면 전생에 몇 생 동안 계속 익혀가지고 검생에 태어나서 이제 그 혼이 그걸 갖고 있으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익힌 걸 이제 발휘하는데 이 천재가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음악을 막 하고 미술을 그리고 뭐 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망가지냐? 대학 들어가서 망가지거든요. 대학 들어가서 기존 대가들 작품 흉내 내면서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우 잘한다 세계 최고다 하지만 정작 자기 것은 없는 거야. 대가 작품 흉내 내는 자기만 있지. 그래서 사실은 예술인들은 대학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타락한 거예요. 기껏 몇 생 동안 갈고 닦아가지고 대학 들어가 남의 거 실컷 배우다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떻게 예술 분야까지 이렇게 뭐 학위 학벌 뭐 이런 거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인간이 참 오히려 자기를 타락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타락이라. 가만히 보면.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익히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막 이게 몸으로 두뇌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영혼이 등장을 해야 한 차원 거기서 확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와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부 보고 듣기만 해도 찬사를 보내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가 끝이냐 아냐 뭐냐 내 영혼에게 진리를 전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더 넘어서 가지고 신과 같은 차원에 이른다. 그래서 신묘하고 참 신기한 인간으로서 가지기 어려운 그런 자질과 기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 차원에서 영혼 차원으로 넘어가고 영혼 차원에서 진리 차원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자연과 합일이 되면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나아가는 게 격물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서 영혼에서 진리에서 자연으로 나아가는데 이거를 쫙 나아가게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돗닦는 거야. 수도하는 거. 그 돗닦는 것과 자기를 발전시키는 것과 자기 기능과 능력을 현실에서 키우는 것과 별개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가 예술인들을 보면 제일 안타까워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조각하고 음악 연주하고 그리고 뭐 하는데 안타깝게도 영혼이 조금 등장하는 수준에 머물고 말더라. 그러면 예술인들이 참선수도를 하면 이게 자기 영혼이 점점 더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수준이 향상이 되고 그 진리를 터득해가면 더욱더 인간이 도저히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자연입니다. 자연은 곧 우주를 얘기해요. 산, 나무, 바위 이런 자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 자연 속에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무아라는 공과 산매 무아라는 그 개념 속에 들어가서 드디어 신과 부처님들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익히고 참선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견물 취지 차원에서 보면은 남다른 차원의 안목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대가가 되고 성공하는 데 필수다. 그런데 이걸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학자들이나 예술인들이나 여러 가지 보면은 예술인도 그래 아주 전생에 익혀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작품을 내놓은 다음에 부와 명예를 얻어가 배불러 지면은 그 다음 예술혼이 퇴화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타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술가의 숙명은 되게 배고픔이라 배고픔은 예술가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투덕하고 참선수도 해야 되는 이유는 견물 취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고 그 완성은 물질세계 차원을 넘어선 영혼세계에 내가 들어가기 위함이고 그 속에서 다시 물질세계를 재창조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곧 나는 저 세계 속에 속한 차원을 달리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고 나서 죽고 나면 자연스럽게 저 신의 세계에 속해있는 존재가 되지요. 그래서 도닦는 게 밥 먹여주냐? 도닦으면서 밥 먹으려고 애쓰바라 남들보다 훨씬 더 잘 되지. 예를 들면 일을 하나 하는데도 안목이 남다르니까 창의성도 그렇고 기획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인간이 모든 걸 하니까 그 하는 분야에서 이렇게 차원이 다른 안목을 접목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창의성이니 남다른 생각이니 아이디어니 이런 게 전부 영혼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어진 영혼 차원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 파트를 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머리만 낑낑거리고 짠해봐야 평범한 수준에 머무르고 만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학생들은 보면 지금 교육으로는 전부 AI의 노예가 되고 만다. 아니 많은 수도하는 사람들 그래 영감을 갖고 싶고 영적인 능력을 갖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격물 취지라는 과정을 통해야 돼. 그러면 뭐냐 10년, 20년, 30년 목숨을 걸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영혼이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고 온 신의 힘을 다 해가지고 그 끝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등장을 하는데 그때 공의 개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 영혼은 물질로 바로 드러나지 않아. 공이라는 걸 통해서 드러나는데 곳까지 못 가. 뭐냐. 격물 취지하다가 아이고 내 한계와 능력은 이 정도까지네. 하고 마라. 짐승이 아니고 인간인 이상은 그렇게 얼마지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 종교라는 게 이게 수천 년 내려오면서 인간 사회와 유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무슨 신이 되거나 큰 어떤 뭐가 되거나 하는 이런 것과 새 속에서 잘 사는 것을 별개로 알고 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불교는 뭐냐. 원래 새 속 버리고 도 닦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다. 도를 왜 닦는데 도 닦아가 네 마음대로 하라. 자유 자제 아닌가. 마음대로 해. 도 닦아가지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출세하고 싶으면 하고 뭐 부처 노릇 신노릇 하고 싶으면 하고 뭐 부기영화 누리든지 뭐 중생 구제하든지 마음대로 하라. 다만 자유 자제 해저라는 거거든. 그래서 불교는 새 속을 버리지 않아. 그래서 역대 해탈 선사들이 새 속에 도가 있고 새간과 출세간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런 말을 왜 입 아프게 하는데 이게 두뇌의식으로 분리시켜가지고 나눠보는 바람에 양쪽 세계 다 몰락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 법선종의 김수환 종사님이 이 영혼 세계와 이 진리의 불법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 문명과 문화를 꽃피우는 그 토양을 마련해 주셨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나는 보거든. 우리 종사님이 그렇단 말이야. 저도 그 뒤를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고 아 저야 아직 우리 종사님 발바닥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은 그래도 부지런히 쫓아간다는 게 중요해. 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같은 자제에 도달할 거 아니냐. 가는 게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로 끝나잖아. 그래서 선사들이 역대 세속과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구현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법선종이 인류의 미래를 구원하는 종단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무리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 종단은 종교를 가리지 않고 뭐 따로 뭐 세속과 진리를 가리지 않고 뭐 무속과 불교를 가리지 않고 경계가 없어요. 산 사람에게 전부 도움이 되면 되지. 자기가 가는 길 잘 가게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진리와 종교의 역할이지.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철저하게 규제만 하면서 이게 뜯어먹고 짓밟고 지배하고 있는 게 무슨 종교야. 이건 사기지. 사기. 그래서 우리 법선종과 김세한 종사님이 종교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주셨다. 이것은 후대에 길이길이 평가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망공부? 망공부든 뭐 영혼공부든 뭐 도닦는 거든 수행이든 이러면 관계없어. 하지만 경물 취지에서 자기 영혼까지 도달을 하면 그때서 비로소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된다. 그때 내가 원하는 업적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세속과 도 영혼과 물질 전부 다 통합을 시켰다. 우리 김세한 종사님이 그러니 당연히 우리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야. 청소하다가 뭐 이런 얘기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